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15번째 기획뉴스, 오늘은 효돈농협 순서입니다. 효돈농협은 수장 자리를 놓고 백성익 조합장과 이대협 전 감사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감귤 고장 효돈농협. 조합원 2,178명에 총 자산은 1,781억 원 규모입니다. 효돈농협은 감귤을 비롯해 다양한 망감류 생산에 앞장서며 성장해 왔습니다. 효돈농협은 이번 선거에서 백성익 현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이대협 전 감사가 출사표를 내밀었습니다. 백성익 조합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자산건전성 유지 등 인기 내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백조합장은 작지만 지금보다 더 강한 농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과실류 저온 유통체계 구축과 지역거점 종합타운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. 30여 년의 농업 경력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며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조합원님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대협 전 감사는 조합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. 이 전 감사는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농협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본청 건물과 하나로마트 통합 이전, 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. 현 조합장과 전 임원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면서 표심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